추성훈 형님! 추성훈이 일로와! 안 놔? 어? 장난하네 뭐야? 뭐야? 고맙습니다. 추성훈입니다. 진짜 추성훈 맞아요? 추성훈 맞습니다. 암막에 5만원 주세요. 무슨 5만원이야? 추성훈 아닌 것 같은데? 이놈! 이놈! 잠깐만. 근데 추성훈이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? 제가 시합때문에 체중 감량해서 키를 줄였습니다. 무동이는 일반인 때리지 않습니다. 버리지 마십시오. 그럼 제가 사랑이 보여주면 믿겠습니까? 나 사랑이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을게. 사랑이! 사랑이! 진짜 나온다고? 사랑이! 어딨는데? 여기 사랑이! 하아이! 앞나귀 5만원을 사고 싶어서! 하아이! 사랑이 귀여워! 하아이! 하아이! 이놈! 오! 잠깐만. 사랑이가 아빠보다 키가 더 크다고? 요즘에도 금방 큽니다. 진짜 사람이 맞아요? 사랑이 맞습니다 우리 사랑이에요 뭔가 이상한데? 아 귀여워 하이 형 남자에요? 오빠 뭐 여자야 너? 오빠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 공부와 시험 합격은 애들이 즐거움의 시작 컨텐츠 드렐리더 TVN